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나이스터치Q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날씨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아침 일기도 보시면 내일도 역시 기압골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도 다시 비가 오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 남동쪽 넓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변 공기를 움직이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변 공기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모식도 보시면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맞물려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습기도 많고 기온도 높아 대기가 불안정해져 비가 오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비구름대를 크게 발달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인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비는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에 더 많이 오겠습니다. 남서풍이 특히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밤에 주무시는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잠잠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기압골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간에 또 한 번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수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는데요.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름발달이 약한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강수 형태 분포도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이번 비는 일본 북동해상까지 넓게 분포한 고기압에 의해 서쪽에서 동치나는 비구름대 이동이 느려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지속기간이 길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일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활동하는 시간에는 비에 영향을 받지 않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영향을 받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부터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비가 오면 기온이 내려가 쌀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일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려서 햇빛 유입량이 적지만 온화한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교한 기온 문포도 보시면 내일 남부지방이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흐리고 비가 오면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모레 낮까지, 남해상은 모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나이스터치크였습니다.